너는 좀 진득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남 뒤치다거리나 해주다가 결혼은커녕 연애라도 하겠냐 나 정도 맘 넓은 사람이라야 널 이해하지 임자 있을 때 들러붙으라 고구마 응? 응 여기서 뭐하시나 강천빈씨? 응 아! 어? 놀래라 아 뭘 숨기고 그래 벌써 다 봤는데 아 혼자 이런 데 와서 몰래 이름이나 쓰고 그쪽도 참 찌질하다 아 비켜봐 비켜봐 아 혼자 금, 금서울, 금서울, 금서울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? 아 벌써 다 봤다니까? 비켜봐 줘 으악! 어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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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뭐야 아 왜 남의 이름은 마음대로 쓰고 그래 이거 당장 빼 열쇠 어딨어? 열쇠 떨어졌어 지금 장난해? 아 빨리 찾아와서 풀어 아 아님 이름이라도 지우던가 아 어디로 빠졌는데 어? 김치꾼 너 진짜 죽을래? 아 누구 온 석귀를 막으려고? 아 빨리 찾아와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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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기왕 잠긴 거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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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젊은 것들은 우리가 나서줘야지 된다니까 그래 진도가 나가 도전정신이 없어요 아 아 아 이걸로 이제 오미노 따라하고는 연 C- aca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